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서비스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손님들 때문이랍니다. 손님들이 가격 걸리면 워낙 어려운데다가 올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하죠. 부부의 마음이 담긴 13,000원 3종 세트. 이젠 맛을 볼 차례죠. 뽀얀 들깨 칼국수와 야들야들한 주꾸미 볶음까지 모두 준비 완료. 이게 보기만 해도 국합이 완벽하지 않습니까? 매운 음식에 매운 걸 눌러주는 이 칼국수 국물까지 이거는 보기만 해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요. 너무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. 이 정도 매운 맛이면 정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불향 가득 매콤한 주꾸미를 듬뿍 떠서 밥과 함께 야무지게 비벼주는데요. 비빔밥으로 주꾸미의 풍미를 제대로 느꼈으면 바로 다음 차례 갑니다. 살국수가 확실히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고소한 향이 나요.